2.1 3.1 3.1 3.1 4.1 4.1 5.1 5.1 5.1 5.1 5.1 6.1 바닥도 바뀌었고 옆에 디자인은 조금 바뀌어 있습니다. 2대 3 자 좋아요 야 김나영 몰아놓은 끝까지 쫓아갔던 최혜은이었습니다. 그러나 이번엔 최혜은 포올 포올 마치 4대 5 3 자 리시 정성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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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5대7 회전을 계속 이용하고 있는데요 또 나갔어요 최윤 선수 김다영의 대결 성적 네트 맞고 나갑니다 최윤 선수 김다영 두 포인트 차 그러나 네트가 멀리 있는 최혜은 네트 맞고도 랠리 김나영의 서브로 시작이 됩니다 서브 득점 다시 김나영 자 긴 서브였고 본인이 어떤 많은 움직임에 따라서 속도가 조절돼야겠죠 그렇죠 이번엔 최혜 자 서브도 잘 들어갔고요 장점에서 스매싱이 들어갔습니다 이게 들어가야 돼요 이번엔 나갔어요 김나영 아 좋아요 아 좋아요 가지고 와야 되는 시점 야 끓어와 김나영 이렇게 벗고 버리면 상대로서는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렇죠 아 김나영 가발을 시켜야겠죠 그렇습니다 자 네 좋습니다 아 김나영 아 김나영 다시 뒤져있는 최혜은 공격합니다 그렇죠 좋아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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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에 이게 예 아 에틴이 걸렸습니다. 자 김나연설주가 다시 2포인트 차 자 이 백핸드 자 이번에도 어떻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